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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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'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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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ㅲㄲ 아아 신비야! 도대체 날 여기를 왜 데리고 오는거야 아유 진짜 아저씨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와요! 도대체 무슨 일인데 신비야 일단 여기 들어와 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신비아파트잖아 신비아파트 왜 내리꾼거야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여기 신비아파트에 아주 큰 문제가 났어요 빨리 여기로 와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잘 들어오세요 아저씨 여기 신비아파트에는 매일 밤 12시일 때마다 매일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지금 이 아파트에 아무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물리쳐라 이런 말일군 신비야 그럼 안녕 내가 또 귀신을 떠보니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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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도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빨리 도와주세요 귀신을 보는 눈 때문에 그러면 또 저번처럼 총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지? 네 맞아요 일단은 많은 귀신들이 다 올 테니까 여기 바리게이트를 만들었을 때 설치를 해야 돼요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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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러면은 많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라는 거지 아 도대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기를 그래 아 그나저나 이 부적은 뭐야? 부적이 있는데 여기에? 아 이 부적은 귀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총도 챙겨갈게 아 총도 있고 근데 귀신을 왜 총으로 물리치는 거야? 어? 신비 아파트도 총을 안 물리치던데 짝퉁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귀신은 다 총으로 다 못 찔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귀신이 절대 오지 못하도록 내가 바리게이트를 지어야겠다 이 말씀이야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좋게 깔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덫을 설치할게요 오케이 덫 저 덫을 밟으면은 움직이지 못하겠지? 귀신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오지 못하도록 레이저를 깔도록 할게 자 레버로 레이저를 키고 멋있어 멋있어 이 레이저에 닿으면 애들이 아주 꼼짝 못하겠지? 아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? 귀신이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왔어요 응답 없습니다 쏘레버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짓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오도록 해 알겠어요 아저씨 믿고 있을게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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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여러분들 신비가 지금 마인크래프트가 튕겼대요 천천히 들어올 겁니다 아 이 귀신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빨리 지워야겠죠 아유 아저씨 큰일 났어요 아유 무슨 일이야 신비야 어? 이거 레이저를 키니까 마크가 자꾸 멈춰요 아유 그래 아유 큰일 나버렸네 아 일단은 나는 어? 여러분들 바리게이트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레이저도 쭉 있고 더 또 아 더 설치하겠다 더 더 또 더 설치해주고요 자 좋았어 자 여기서 이제 귀신이 막 우울어 나온다니까 자 일단 밤 12시가 될 때까지 아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하죠 아 12시가 됐는데 왜 귀신들이 안 와? 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말이야 아 아저씨 이제 귀신들이 몰려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아유 귀신들이 몰려올 거라고? 어휴 아우 나가오고 있어요 아유 아유 뭐야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아 너 공격하세요 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야 이게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아우 너무 많아요 아 비 보이지도 않아 아 너무 많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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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겠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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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만 막으면 문제없어 아우 아우 무시무시한 귀신들 우와 진짜 많네 아우 오 빨리 잡아야 돼요 아저씨 샷건으로 샷건으로 야 이거 앞에 있는 이 덫이 아니었으면 어? 왜 다 못 잡았다 이거 어? 그치 맞아요 이거 아저씨 아저씨가 설치로 덫만한 덫이 아니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아이 진짜 진짜 오오 오오 밖에는 거 이거 나머지도 다 잡아주고 가까이 쓰는 샷건으로 오오 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 끝이 아니라니 어 이렇게 많은 어 많은 거 잡았는데 이렇게 귀신들을 다 잡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을 소환하는 그 보스를 잡지 않으면 이 귀신들은 다시 소환될 거예요 아 뭐..뭐라구 아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그 귀신을 만드는 보스가 말이야 아 이 귀신은 이 억상에 있는데 이 억상에는 강력한 결개가 쳐져 있어요 오오 제가 이 결개를 빠르게 풀테니까 아저씨는 아직 남아있는 귀신들을 마저 소탕해주도록 하세요 아..알겠어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된다는거지 네 그럼 전 먼저 가 있을게요 아 이 아파트에도 집보가 있길래 이게 귀신들이 많은 거야 아 음 여기 아무것도 없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 귀신을 만드는 진짜 보스가 있다는 거지 어이 저거 뭐야 어이 왜 이렇게 싱그렇게 생긴 겨 어!! 어!! 어어어!!! 어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니 도대체 여기 뭐가 사들래 오아 호 오호호호호호 진짜 빠르다 와아아하하하하 와아아 얘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놀랬네 와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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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저씨 죽으면 안돼요 빨리 오세요 알겠어 아 이거 두미호가 있네 이거 뭐야 오께 오케 오케 샷건으로 가까이 올때는 샷건으로 여기 굽녀도 있고 이거 완전 진짜 무서운 요괴들을 뽑는? 진짜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저번에 잡았던 건 진짜가 아니었나봐 어이 뭐야 오케이 자 아저씨 거의 봉인이 거의 다 해제를 했어요 빨리 오세요 알겠어 여기 있는 이 기심만 잡고 말이야 어 됐다 알겠어요 아저씨 아 옥세호 올라왔어 아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호호호호 아니겠어 원거리 무기가 필요하겠는데 우호호호 야야야 이거 뭐냐고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다 피해서 쏜다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케이 후 뭐야 저 녀석은 뭐야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저 녀석이 이 귀신들을 만든 진짜 주인공이셨구만 그렇다 나 네 귀신들을 만든 보스 도한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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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덤벼라 어 너를 담보네 어 없애줄테니까 말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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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크림슨 아포칼리스나! 떨어지면 안 돼!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을 거야!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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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다 달았구만! concentrated in the world 으호호호호! 뭐가 떨어져? 뭐가 떨어져? 뭘 선거야? 모 아프지도 않네 vaginaenk strength!! 이 녀석 어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렸구만 큰 부족으로 널 평생 포기시켜주마 에와!!! 와아아아아악!! 으엑...엑...어양...아 Award wanting to live 와 이 녀석 힘이 다 빠져버렸구나 오? 좋았어, 이제 너에게 마무리를 해줌마 가라!!!!! 와!!!!!!! 한 방 더!!! 이 녀석. 너 죽지 않아? 어허허허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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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귀신까지 만드는 도안을 퇴치해버렸다 음 아이 신비는 그날저나 어디있는거야 어? 야 신비야! 신비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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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해치었군요! 아이 도대체요? 내가 해치울 동안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거야? 이 쓸모없는 녀석 죽어오냐? 이 녀석! 으아아아아아악 아저씨 잘못했어요! 너도 귀신은 귀신이잖아 너도 죽어! 좋았어. 이 잉시티에는 이제 한 마리도 귀신이 남지 않는다. 이렇게 할수있고 있는 것 같다. 감사합니다.